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컷.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광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배우님 안녕하세요 어리언니가 어제부터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아니 날조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광배우님 감기 걸리셨다고요? 저요? 감기 걸렸어?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긴 했어 단어리 감기인데 뭐하냐? 폭만 걸렸었잖아 단어리 감기인데 뭐야? 도드리표 뭐야? 디스코드 4명이잖아요 일단 둘 둘이서 하는 게 낫겠죠? 원래 다같이 하던데 다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다같이 할까? 네 다같이 하시죠 다같이 하면 너무 데이트하는데 방해될까봐 아 참 이미 증거도 많은데 갈 때 많은 게 어여 증거도 안 돼 둘이 선을 바라볼 때 그 달달한 시선이 그 증거보다 아니 아니 누리야 왜 그렇게 네가 쳐다봤어 너가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니야 쳐다보던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본 것 뿐이야 증거를 또 찾았어 증거를 또 찾았다고요? 광급수입니다 방을 붙인 이유가 뭐죠? 몇 년째 하고 있는 몇 년째 연애 중이시라는 건가요? 아니 알리스타 키스 사건 해명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누르구야 누르구야 야 뭐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수연님?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힙합화댓은 찾기 힘든데 방배원님 왜 저한테는 말 안 놓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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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놓자 라고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아니 말 편하게 하실래요 수연님? 근데 너무 말 놓으면 누리언니가 누드 사 뜨니까 땅일께요 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나 방배원님한테 칭쳐왔는데 받아도 돼? 형아 당은 한 소리를 왜 물어보는거야? 상의 너어준다 내가 띌게 내가 띌게 내가 띌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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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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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호터가 없나? 앞에주고 천천히 뺏어주고 까비까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뭐라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방배우님? 누리씨 지금 담갔는데 저? 제가 닦았어요 제가 내가 뒤에 막을테니까 너가 압박해 누리야 그렇지 압박좋다 앞에 줘도돼 앞에 그렇지 다시 줬어 다시 줬어? 자 크로스 막고 있는데 압박해주면서 되겠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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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누리야 저기 헤딩하러 와 헤딩하러 와 아유씨 누리언니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저 아무 말도 안했어 나 아무 말도 안했어 누리야 누리야 가운데 누리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지금 간다 아 예 안영수야 나 이거 안사원 이거 안사원 이거 안영수야 안영수야 그렇지 안영수야 컷 누리야 때려 마무리해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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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다 여기 간다 가자 나 반대 길게 있어 나 반대 길게 으악 남성미까지 들어볼 수 있겠어 이거 강력하지 수비 못주는 거 보니까 이거 안영수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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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영수야다 그렇지 아래 주면서 여기 아래 나 있다 여기 그렇지 다시 컷백 여기 여기 돌고 마무리 와 아니 이게 거기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듀오 알레언인가 그거 대회 거기 가서 우승했다 진짜 아니 사원아 좀 진심을 다해서 게임을 해봐 너 너무 집중 안한다 수야 케어를 너무 안해줬어 그니까 너 수야 자꾸 혼자 둘 거야 외롭게 둘 거야 너 안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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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니 나이스 안 돼 배드민턴 한번 해주고 나 여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준비 쏘세요 누리야 안 돼요 아니 아니 압박을 최대한 붙으셔도 돼요 압박 야 이 개새끼야 압박 됐나요 누리야 마무리 그렇지 나이스 나 여기 있어 그렇지 다시 주고 안 되면 그렇지 그렇지 나 간다 나 간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없어 안 되면 안 되면 잡아 없어 어 아 아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지 아 아 아 누리야 막아줘 누리야 막아줘 누리야 막아줘 때려들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 마음대로 뭐야 포터 쓰실 줄 아시네 자 뛰어주시고 뛰어주시고 어 에이 이거는 와 이거 레드 레드 이거 레드 카드지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배우 형님 어 왔다 야 누리야 누리야 마무리해줘 살짝 올려볼래 아니 뒤로 빼도 돼 편하게 여기 아 크로스 올리 가 가 가 이거 제가 붙을게 제가 가 야 미안 미안 하하하 여기 좋은데 마무리해 마무리해 오우 나이스 제발 제발 나이스 누리야 마무리해 제발 아 아 누리야 너가 가야 너가 가야돼 응 망했어 안 망했어 오케 오케 누리야 솜차게 해줘 내가 하는거야 너가 가운데로 안챌거 같은데 그렇지 심리전 좋다 안성원 구석충이야 구석충 아니 이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다고? 그렇지 너 누리야 승부차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 잘하는지 진짜 모름 괜찮아 막으면 돼 그라 아 오오오 왜 이렇게 잘 맞추셔 이게 반각이라고 부르는건가? 이거는 그냥 그냥 주석 좌측 아 그냥 이게 반각 오른쪽이다 그렇지 자 갑니다 구석으로 그렇지 하늘 수 있어 하늘 수 있어 하늘 수 있어 하늘 수 있어 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됐다 들어갔다 못 맞는다 이거 그렇지 아 까비까비 오케 찐막하기 사원아 너 생일 언제야 저 12월생일 와 완전 애기네 완전 애기네 사원아 너 그럼 아직 몽고반점 있겠다 예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그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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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야 마무리해 마무리해 오케 안되면 오 나이스 안사원이다. 안영수야 저렇게 드립을 못해. 이거 안사원이다. 아 까비까비. 왔다. 누리야 누리야 누리야. 이거 이거 이거. 와 미쳤다. 수빈 미쳤다. 간다. 어디로 갈 건데? 뻔하잖아. 되겠냐 그게? 될 뻔했죠. 지성이 형인데. 지성이 형 모욕하는 거야. 그렇지.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그렇지. 왔다. 들어가. 단홀이는 슛을 잘 못 차요. 죄송한데 방배우가 찼고요. 누가 봐도 단홀인 줄 알았는데? 누리야. 감싸주지는 못하고 왜 공격만 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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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날 누가 뛰는데요? 날 누가. 이런 식으로. 맞잖아. 어디야. 올려볼래? 안 돼. 떨구고 누리야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커플은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빡세다 빡세다. 그냥 서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게 알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확실히. 누리가 실력이 좋아진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이 퍼포먼스. 우리 커플게임도 하나 해 커플게임. 아니. 이게 가능해? 18조? 오. 배우랑 우결하재. 브라고요? 너 1인 우결하래? 만약에 지면 방배우 씨랑 우결 가능하세요? 아 네. 가서 가면 저 우결 전문 배우입니다. 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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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ремени 사람 많았는데. 나는. 왜 그래. 진짜. 나는 배우쌤이 부러운 거라고. 내가 부럽다고? 왜? 나는 우정이님 유튜브 많이 보거든. 아 진짜? 올려서 얘기하는 거잖아. 올려서 애기. 아니고요. 이거YAN서 감Reg clot. 누리야. 아니야. 진짜..